사진보다 더 사실 같은 하이퍼리얼리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전시와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를 다룬 연극까지, 문화가산책 장수정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금방이라도 튀어오를 것 같은 개구리와 손길을 기다리는 잘 익은 과일까지. 사실보다 더 사실 같은 극사실주의회와의 진술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단순히 사물을 재현해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작품을 통해 작가의 감성과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동화작가 전이수 군의 전시회가 울산을 찾아왔습니다. 부드러운 색감의 그림과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진 글에서 전 작가의 위로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가족과 자연, 그리고 사랑을 담아낸 작가는 주로 자신의 곁을 지키는 존재의 소중함에 대해 표현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고, 그리고 묵직한 울림도 주고 있어 이번 전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 화폭에 담겼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전이수 작가의 전시회에서 위로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운명을 믿는 여자 전본이와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개척해온 남자 재택 후에 좌충우돌 사랑이야기 운빨 로맨스가 연극으로 찾아옵니다. 웹툰 속의 매력만점 캐릭터들을 탄탄한 연출과 연기력으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청춘남녀의 코믹하면서도 애틋한 사랑이야기가 가을의 로맨틱한 감성을 자극할 예정입니다. 문화가산책 장수정입니다.